안녕하세요. 약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김지영 약사입니다. 예전에 비해 요즘은 췌장에 대해 많이들 아시고 계세요. 특히 췌장암은 다른 암보다 낮은 생존률 때문에 더욱 알려지기도 했고, 초기 발견이 어렵다는 점, 초기 통증이 없다는 점 등 다양한 이유로 공포의 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췌장에 대해 알아야 하고, 증상도 반드시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췌장을 망가뜨리는 식품에 대해 알아보고, 췌장암의 위험신호 증상과 췌장 건강에 좋은 영양제까지 이야기해볼게요. 우선 췌장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여 혈당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음식을 소화하기 위한 소화효소를 만들고, 췌장액을 분비하여 영양소가 잘 흡수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탄수화물과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는 위나 시비지장 등 다른 장기에서도 나오지만,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는 췌장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지방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췌장을 망가뜨리는 음식엔 무엇이 있을까요? 췌장에 부담을 주는 음식이 있겠죠. 지방과 당이 많은 경우 췌장에 부담이 많이 되어 췌장염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췌장암 유발 가능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췌장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술, 포화지방이 많은 고기류, 과당, 감자튀김입니다. 첫 번째로, 술은 담석과 함께 췌장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코올 섭취는 그 자체가 췌장의 염증을 만들고, 췌장의 분비 기능에 이상을 주면서 효소가 췌장주의 조직을 스스로 파괴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내 온도가 상승하면서 내부의 염증이 쉽게 확산되므로, 특히 췌장염 가중력이 있다면 금주는 필수입니다. 두 번째로, 붉은 고기는 췌장이 지방 소화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게 하여 세포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화지방이 많은 소곱창, 돼지갈비, 떡갈비 등은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과당과 탄수화물입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여 혈당을 조절하는데, 에너지 드링크, 달달한 음료, 주스 등 과당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질 수 있고, 과당 자체가 최종 당화산물로 작용하여 염증과 산화적 손상을 입힐 수 있으니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자튀김이나 아이스크림과 같이 당과 지방이 섞여있는 음식입니다. 안 좋은 것 더하기 안 좋은 것이라, 췌장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적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췌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복통과 체중 감소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소화효소 분비가 제대로 안되니 흡수가 잘 안되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복통도 일반적인 복통과는 다르게, 등 뒤로 퍼지는 방사성 통증, 양옆으로 퍼지듯이 느껴지는 통증이 특징이고, 몸을 웅크리면 통증이 좀 덜해집니다. 다만, 이러한 증상을 인지했다면, 이미 진행 중인 경우가 많으므로 바로 병원을 가셔야 하고, 혈액검사와 더불어 초음파나 내시경을 통해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췌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과 영양제를 먹으면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바로 식이섬유와 녹황색 채소가 풍부한 식단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폭식과 절식하는 습관은 인슐린 민감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맵기 적절한 식사, 소식하시는 것이 적당량의 효소만 분비하게 함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영양제로는 항산화나 항염증 작용이 있는 커튜이 오메가3가 도움이 되고, 소화효소를 매일 드시면 췌장에 부담을 덜 줄 수 있으니 추천드릴게요. 그렇지만 영양제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췌장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안 하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김지영 약사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